안녕하세요 저는 지민 파크 그리고 지민 파크? 지민의 만개떡 점수 10% 제이홉씨 야, 포함을 이렇게 스피어야지 아, 제이홉 지구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니 지금 본인도 V LIVE를 켠다고 조만간 켠다고 괴로워 있기 때문에 V LIVE를 켰을 때 감사, 주택 아, 진짜? 이 말이 나오지 이제 또 어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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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지금 이게 현석이 형 맞아 처음이 들어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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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 진짜 아 뭐 omber 뒤에 제가 춤 하나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제작에 내가 새로운 걸 배워받을까? 미안합니다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형, 아미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형, 본인들 방송 홍보 야, 내가 가야 돼 어떻게 돼지가 생기게 됐다 어울린다 이거 I love my eyes 어우, 뭐야 야, 너는 오고 싶다니까 안 되니까 콘서트 온 거 같아 참 너무 재밌어요 놀이끼만 이거 찍어야 돼 땡큐 See you next year 이렇게 또 큰 사항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다시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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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I'm Jimin I love you I love you 아, 왜 붙어? 어떻게 놀래요? 저 박지민이지 하.. 지민이에겐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재 민주화 이 dates 여러분이 랩이 그대야, 왼 소리 왼팔 내 길 한 오옹 아까 집사 집사 나 안 싸우지. 어떻게 해. 지금 나와요. 하은 라ullaby, 나와요. 섹시하다. 야, 조심하시고요. 미끄러지니까 조심하시고요. 와, 멋있다. 뮤비의 한 장면 같아. 뮤비의 한 장면 같아. 오, 지민아. 야, 이거 지민이 마. 지민이 마. 안녕. 가자. Thank you for having us here. Yes. 이렇게 될 거 아니야. 예? 예. 이렇게 하면 되죠. 지민이가 축구를 잘하고. Do you have a favorite Usher song? No, Remy, baby. 뱀гу. 야. 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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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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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, 까먹었어. 어디까지 있는지. 그래서 스위스는 이제 딱, 그 스위스. 에코렌! Don't worry, I'm not afraid! 세 명 다 따라따 붙여서 어우야야야 아, 이렇게 들라고? 계속 계속 세 길이 넘어서 계속 계속 야, 파리가 이 콧바람에서 콧바람에서 우리의 팬들 I love YAMI 지금 현재 모의 마음속에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Nice to meet you guys I'm 수이 Kingdom I love you 배이 호들이랑 커스텀 분들이 나와서 검사도 하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장난침면 이거? 예? 장난친 적 없는데 형 혹시 진지한 말씀 하시고 계셨어요? 아니 뭐 그게 진지한 건 아닌데 BTS with the mess, hey BTS with the mess, hey BTS 비트 주시죠 브리핑 제목은 Cypher4입니다 요, 이젠 안 돼 가는 미 J-HOPE, 포기라는 발음이 J-HOPE, I love my Lou 내 브로드가 하는 일, J-HOPE 2-K-F 너 공안에서 진짜 잘 올게 ㅋㅋ